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극률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10편 43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재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아침 새로운 날 열어주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의 삶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하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우심을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 저희들 가운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새로운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렸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2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숯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숯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벌이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죄악 가운데 여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다시금 여호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미가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미가를 소선지자로서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로 부릅니다 당시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는 목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모든 권력과 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는 변방의 선지자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소선지자와 대선지자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나누는 이유는 그들이 남겨놓은 문서의 분량에 따라서 소선지자로 또한 대선지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문서 작업을 한 문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선지자들 중 그들을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자로 소선지자로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사용받고 또한 그렇게 사용받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소중하고 또한 귀하지 아니하여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문서 활동을 하지 아니한 비문서 선지자들 또한 있다는 것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가늠하였을 때 그의 죄악을 깨닫게 해준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나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할 선지자들과 대결한 엘리야 선지자 그러나 그 또한 문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서라는 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선지자들이었지만 이들은 문서를 남기지 아니한 선지자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연약한 것이 없으며 부족한 것이 없으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섬김 작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존귀하며 우리 모두의 헌신과 수고 우리 주님께는 가장 값어치가 있는 귀중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접을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는 큰 상급을 얻을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편견을 깨트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편견을 깨트렸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또한 그가 활동하시고 성장하고 자라신 곳은 중심이었던 그 당시 경제, 사회의 또 문화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방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나다넬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반문하였던 것처럼 아주 보잘것 없는 도시에서 마을에서 성장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 편견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생각들을, 편애들을 파괴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성장을 또한 변두리에서 보잘것 없는 곳에서 성장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고발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많으면 주님 앞에 무조건 들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형식적인 우리들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우리의 편견과 그릇된 생각들을 지적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지적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그들의 관원들을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임하였던 소돔과 고무라의 백성으로 소돔의 관원들로 비유하며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왁께서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형식적일 때 우리 삶과는 괴뢰가 있고 우리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물과 제사, 예배가 되지 아니함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시를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모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선행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혼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의 유익, 나만의 삶의 풍요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돌아볼 것을 강구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요청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것 기억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6절에 나는 이는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삶 그 주님의 마음대로 마음을 품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음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 기억하는 오늘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들이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3절 말씀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는 말씀 주십니다 동일하게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제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특별히 힘없고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극률하심 자비로우심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변론하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이유를 따져보자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은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붉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론의 자리로 대화의 자리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징계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피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정결함을 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러운 것밖에 우리 주님 앞에 연약한 것밖에 내세울 수 없고 드러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말씀처럼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들 삶 가운데 주혼 같은 죄가 또는 진혼 같은 붉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도말시켜주시고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며 양털 같이 휘어지게 해주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노력이 아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선행을 실천하는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죄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인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지식들 정보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리의 빛되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후변화로 기상이면으로 전쟁과 지진 기근 홍수 극심함 폭염 가뭄 주님이 이 모든 재앙 가운데 전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 각성의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열방에 나가신 모든 성교사님들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안전케 하시며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새로운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덧입어 귀한 사역들 감당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기 성교 중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단기 성교 중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도 땅과 몽골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또한 이 서북미 지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개와 영적 각성의 은혜 허락하시고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꺼운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아니한 나라 종식되지 아니한 나라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38선의 그 철장을 무너뜨려 주시고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금통일을 통하여서 모든 굶주림과 압제와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북한의 지하교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재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계속 남을 열매를 맺은 우리 교대에게 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의 열매들과 선행의 열매들을 점점 맺어가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늘이 열린 예배 하나님의 임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예배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거룩한 재단 가운데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재단이 더욱더 경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과 소명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의 세대 말씀의 세대 나시린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가 준비됩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씀으로 씻김받는 세대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유업들 믿음의 유산들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서 우리 학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부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찬양을 해나갑시다 주의 선하신과 주의 선하신과 진실함을 닮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금치 비추네 빛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간에 주의 선하신과 주의 선하신과 주의 선하신과 진실함을 닮기 원해 함께 원하세요 여러분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이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 모두는 오늘이 떠나갈 것입니다 빛으로 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간에 우리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소통하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빛대신 우로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되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간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되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간에 빛되신 주님과 빛되신 주님과 빛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빛딱